안녕하세요 사연이 아이치입니다 오늘은 트와이스 정규 2집 아이즈와이즈 오픈 이라는 앨범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세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가지 컬러의 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스토리 버전, 요거는 스탈 버전, 여긴 레트로 버전이 있습니다 우선은 요거 앞에 보이시나요? 요거는 사전 예매한 사람들한테는 한정 쪽으로 나오는 포토카드예요 이렇게 안에 좀 보면 은근히 좀 두꺼워요 요기 안에 10개의 포토카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거 언박싱 하면서 보여 드릴게요 저는 맨 처음에 블랙의 스토리 버전부터 보여 드릴게요 우선은 뜯기 전에 한번 사진 예매 한정으로 나오는 포토카드 볼까요? 제가 여기서 열정 오픈 들어있는 테스트링 레드 컬러가 예쁘죠 퇴드리를 보낼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략한 색이 이쁜가 아이템을 시켜드려고요 이번에 받아봅시다 으 4 으 으 으 1정판 1 토토카드 씨디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씨디가 씨디는 여기 보시면 지금 멤버 한 명 하나 씨디는 열 가지 중에 랜덤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버전별로 다 다르니까 30개 중에 하나씩 다 다르게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애들은 조금 이따 보여 드릴게요 트와이스에 여기 이지 열 세 곡이 들어있고요 무슨 잡지 같아요 표시 한 마디 복제 흑비의 사진이 진짜 멋있네요 이번 앨범은 진짜 레드와 블랙 이 도포는 컨셉인것 같아요 이 도포는 컨셉인것 같아요 이거 막막막막막 arbitrarily 이것도 조금 이따 볼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나온 사진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있는 사진이 멤버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 옆에 노래와 가사가 수록되어 있어요. 총 13국이었죠? 열 번째, 열한 번째, 열 둘, 열 세국 멤버들의 단체 사진 색감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까 빼두었던 사진 흑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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